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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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우 너무 덥죠. 더우니까 루시부터 소개해보자. 네 빨리 소개할게요. 저는 루시입니다. 안녕. 안녕 저는 우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미니 팬미팅 하게 됐는데 산업까지 아주 잘 마치고 날이 갈수록 커지는 우리 와우들의 응원법 때문에 오늘 너무 진짜 재밌었어. 맞아요 진짜. 저희 착장이 오늘 빨간색인데 빨간색인 만큼 너무 열정적으로 한 것 같아서 좀 약간 속이 흐렸네요. 와우들도 잘 즐겼나요? 무대? 네. 와우 항상 목이 쉴까봐 너무 걱정돼요. 그러니까. 요즘 여름 감기 또 우리 멤버들 한 명씩 다 불렀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활동할 때는 너무 건강한데 진짜 여름 감기도 무시 못해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진짜. 오늘 또 이렇게 엄청 더운데 와주고 또 미 팬까지. 이렇게 밖에서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마워. 맞아. 그리고 폭풍선 첫 미니 팬미팅이잖아요. 저희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즈차에 하게 돼서 아주 기대하고 왔습니다. 날씨만 조금만 더 시원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떡해. 참 좋겠다. 2년 전에 저기서 단 거 이펜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기대 있었어요? 네. 아. 아. 주소로 옮겨서 이렇게 또 우리와 미니 팬미팅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와. 지금 그 부채를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서 매우 뿌듯해요. 어. 지금 바람 온다. 좀 느껴요. 여러분. 부채질 해주고 싶다. 어떡해. 물은 먹죠. 와우드. 민서야. 민서야. 물이 사왔어야지. 아. 그냥 미안해요. 제가 다음에 물이 사왔길. 민서야. 아이스크림도 사왔어야지. 아이스크림도 사왔어요. 아이스크림도 사왔어요. 우리 최신의 음료쿠. 그거 선물했던 거 잘 알았어요. 먹었어요? 커피차. 아 오늘도 쨍쨍. 아이 아쉬워요. 이렇게 다음 날이 아쉽네. 그러니까. 멤버들 그럼 2주차 이제 우리 컴폼풍 2주차잖아요. 네. 어때요 시간이?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뭔가 마음 같아서는 아직 1주차 느낌인데 벌써 2주차에 약간 끝에 있잖아요 지금 끝에? 네, 금요일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근데 갈수록 와우의 응원소리가 너무너무 커지고 있어서 항상 무대할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근데 산업뿐만 아니라 생방도 진짜 열심히 해주시는데 맞아요 최근에 설아가 그랬거든요 저희 루씨랑 같이 랩하트 하고 있는데 그때 생방 때 소리를 엄청 크게 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아가 끝나고 나서 언니 랩하트 할 때 소리가 엄청 커서 엄청 커서 아주 뿌듯했다 그때 진짜 놀랬어요 맞아 그리고 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번 폼폼폼이 되게 강렬하게 왔잖아요 저희가 근데 저도 진짜 그 킬링포트가 그 나나 언니랑 루씨 랩하트가 진짜 찢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와우도 그렇다고 생각하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안 받을 수가 없네 민서의 고음도 어머 맞아 진짜 감사합니다 라이브로 잘 해내는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하기 첫 라이브하는 오하기 네 그럼 그럼 진짜 다 직업분들이 그래요 진짜 어떻게 저 춤추면서 도끼 가지고 하냐고 진짜 오하도끼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아주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여진다면 다행이에요 진짜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 계승치리하게 뜨고 있었던 해피템 그런 거니까 절대 후회하지 말고 기분 너무 좋아요 맞아 진짜 아이고 우리 와우도 얼굴이 빨개서 너 얼마나 기다렸어요? 어? 많이 기다렸어? 많이 기다렸을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지만 아 그리고 선크림 발랐어요? 선크림? 아니에요 발라야 돼요 안돼 잘 찬스 발라요 네 저희도 오늘 특별한 게 아주 많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자 오늘 여러 가지를 또 보여드릴 건데 먼저 뭐죠? 첫 번째는 Q&A 타임인데요 와우가 궁금한 질문을 저희가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즉석으로 아무거나 이번 활동하면서 궁금했던 것도 그렇고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것도 그렇고 물어봐도 좋아요? 하고 싶은 말 해도 좋아요 직접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네 아 고기는 봤어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상큼하고 귀여운 그런 컨셉을 하다가 이렇게 좀 강렬한 컨셉을 했으니까 그런 소감이나 어느 쪽이 좋은지. 근데 있잖아요. 저희 우아 데뷔 때부터 사실 멋있는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상큼한 이미지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약간 번갈아 가면서 그 반전 매력을 보여드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마 바로 직전에 블러쉬라는 너무 예쁜 노래를 해서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센 노래 아주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좋아. 나도 뭔가 이렇게 강렬한 노래 무대를 할 때 더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에너지가 나오는 느낌? 찐테이 님이 뭔가 없나 그렇지? 맞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완전 다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컨셉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롭게 매번 새롭게 매번 감탄과 탄성을 할 수 있게. 또 손. 반전. 콘서트 스포. 팬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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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했잖아요. 티켓팅 했잖아요. 맞아. 그쵸. 성공한 사람. 우와. 우와. 어머 여기 뭐야. 뭐 좀 나한테 뭐해요. 보도나? 뭐? 뭐 하는 거예요? 콘서트요? 팬 콘서트. 팬 콘서트를 한 번도 막 직접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거 진짜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막 이렇게 터치해 주는 기계도 있다던데? 진짜? 맞아. 이렇게 고속으로. 맞아요? 궁금해서. 아. 모두는 와우들은 조금 아쉽지만 오시는 와우들이기 스포를 해드리자면 진짜 딱 우리 와우들에 비한. 좀 와우가 그동안 보고 싶어 했던. 응. 무대들을 좀 최대한 많이 채우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혹시 보고 싶은 곡 있어요? 그럼 즉석으로 좀 찍어야 되나? 파트. 파트. 아 기절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투명하다. 아. 또 손. 반짝. 이번에 이번 중에. 헷구싱 포프 하나씩. 헷구싱 포프 하나씩. 헷구싱 포프. 헷구싱 포프 하나씩. 헷구싱 포프 하나씩 해주세요. 와. 멋있다. 이번 노래에서요? 오. 오. 헷구싱 포프. 자. 우리가 한 명씩 해보자. 좋아요. 은혁번. 아. 그러면은. 나는 한 개에 도전해. 한 개? 뭐죠? 나. 나. 민서. 로울링. 와. 가져가. 가져가. 알았어. 아 너무 양심이 호하신 거 아니니까. 생일부터 내가 그쪽 해도 될까? 좋아 좋아 좋아. 여러분. 음중 기도해주세요. 아. 아 맞아. 음중이 없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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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왜 항상 이 앨범마다 이 멤버의 파트가 탐나는지 모르겠는데. 루시의. 렛츠캐머라 액션. 네. 이 멤버는 이 자리까지 해서. 너무 맛있었어요. 형. 한 개지마. 나는. 나는. 나는 나나언니나 루시의 파트 중에 한 명이랑 페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너 지금 화내지 않나 뒤에서? 아 하는데. 아니 아니 그. 날아다니는. 아.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 알죠. 근데. 근데 우리가 연습할 때. 민서가 되게 탐내하길래. 저희가 알려줬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려웠어요. 뭔가 배우는데. 한 방에 공중부양을 해야 돼가지고. 진짜 어려. 둘이 좀. 완벽하게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맞아. 그 딱 정확하게 이렇게 띄워가지고. 맞아. 이렇게 하자면 또 달려 올라가가지고. 맞아. 어느 타이밍에 찍는지 이런 것까지 맞췄던. 여기 있었어요. 아주. 대단하죠. 저는 사실 뺏고 싶다 라기보다. 약간 좀.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그게 뭐죠? 관심이 많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 거는. 사비. 오. 네.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간. 사비하는 멤버들이. 힘이 엄청 좋거든요. 그러네. 그거. 그러네. 그걸 모니터링 하면서. 너무너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많이 느꼈었어서. 저도 한번 힘이 생기면. 근데.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 맞아. 엄청 많이 생겼어. 처음. 첫날에. 그 모니터링 영상 보면은. 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약간 노래 따라가는 느낌. 맞아요. 네. 많이 연습했습니다. 좋네요. 어떡해진 우아. 또. 반짝.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 아 지금 너무 더워요. 이런 것도 좋아해요. 너무 더워하고 있어. 너무 더워해. 진짜 너무. 햇빛이. 눈치가 없어요. 그쵸? 아. 정말. 그늘이 있었으면. 척막을 이렇게. 이렇게. 키가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가 없네. 정말. 아우. 조금만 참아요. 네. 어. 우리도 막 보면서. 왜요? 댄스 챌린지. 댄스 챌린지. 곧 탈 겁니다. 맞아요. 저희가 좋아했죠. 좋아요. 곧 탈거. 조금만 기다려줘요.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럭키. 추첨. 네. 추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뽑으신 분한테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이름을 써서. 사인 앨범을. 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멤버당. 추첨을 뽑을 건데요. 진짜. 마음부터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되게. 거기에. 리허설. 어디에. 독특하다. 럭키. 럭키. 와우를 뽑아 볼게요. 응? 한 명씩 가겠습니다. 럭키. 럭키. 와우. 좀 하인드. 독특해. 독특해. 아니. 흫천만. 그늘이 생겨서. 독특해. 그냥. 반의 말 하면. 몇 번 까지? 141번, 네 몇 번 까지? 아 참 고민되네 이런 거 누구부터 해요? 아 먼저 자신 있는 사람! 어 그럼 제가 할게요 좋아요 저 33번 우와! 우와! 이야! 그냥 바로 지금 네 사인 말고 이름 이름을 써서 사인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이제 한여름이네 이니까요 난 여름이 싫어 봐요 빨리 호딱호딱 뽑아볼까요? 네 회장 앞번호를 했으니까 아 조금 뒷번호로 오케이 82번 82번 계실까요? 와우 있나요? 아 오! 오! 회장입니다 와이 축하드려요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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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당첨 레츠고 자 내가 한번 볼까? 좋아요 그러면은 저는 행운의 세븐 7번 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그렇다면 나는 저는 그러면은 141번이에요 오! 제일 마지막 번 오!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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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저는 그러면 어 24번 24번 오! 오!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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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다 해봤어요 아 이따가 이렇게 있어서 아 지금 둘이 사망함을 써드려야겠다 아 아 진짜 아 아무튼 이거 끝나고 당장 시원한 거 먹으러 가요 이건 밖에서 있을 수 있는 날씨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끓어도 될까요? 추천해요? 냉면! 그래 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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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셀피빙수 메론빙수도 좋아해요 수박빙수 망고빙수 망고빙수 민절빈 다 먹어 맛있겠다 화채 같은 것도 추천 아 맛있다 최근에 화채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맞아 복숭아 맞아 직접 따다주고 저희가 해서 먹었거든요 네 저희가 키우는 복숭아가 있어요 뻥이에요 저희가 또 바로 다음으로 아직 못 찾는 것도 드렸으니까 뭘 것 같아요? 아까 나왔는데 어 챌린지? 댄스 챌린지? 되게 오게요 왜 왜 갑자기 우리 마운드 아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왜 아이가 됐어요 마운드 더워서 지금 신이 없어서 댄스 있지 어떡하지 티랑이스 케이크 챌린지 요즘 티랑이스 케이크 챌린지 정말 정말 많이 들어요 티랑이스 케이크 챌린지 진동성이 있어 그러니까요 댄스고 해볼까요? 바로 어? 좋은데? 사실 저희 이거 또 준비했거든요 언니 준비를 했어요? 아니 음악은 준비돼요 아 그래? 근데 언니의 판매만 해도 돼요 직송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냥 이렇게 리듬만 해도 될걸? 나연이 직송을 해볼게요 이거 마이크 내려놓고 할까요? 안될니당 어우 어떡해 서울이 불어져 있습니다 유리시스 멈출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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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는 달콤한 이게 맞아요? 이발 왜요 이게? 진짜 너무 웃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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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3 2 1 2 1 2 1 2 1 2 1 2 2 2 1 2 1 2 2 3 2 2 2 2 2 2 2 2 2 3 2 2 2 2 3 2 1 3 2 3 3 2 2 2 2 2 3 2 3 2 3 3 3 3 2 3 4 4 4 5 4 5 5 6 6 6 6 5 5 5 4 5 5 5 5 6 6 6 7 7 8 8 9 10 10 10 6 9 10 10 10 11 11 11 12 12 13 14 15 아이애, 아이애 그 사이렌 쳐달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던지 진짜 아직이에요 아주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어때요? 댄스 챌린지? 너무 좋아요 아, 더 크게 얘기해줘요 너무 좋아요 아이애 다음에는 저희 포토타임이에요 우리 와우들이 카메라를 다 들고 있는데 저희 단체 포토타임으로 확실하게 가볼게요 우리 멋있는 것부터 해보면 안 돼? 시선은 우리 맞을까?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진단갑시다 네 시작 한 번 더, 오케이, 시작 한 번 더, 오케이, 시작 한 쪽 볼까요? 준비, 시작 와우, 너무 더워 보인다, 어떡해 빨리 빨리 더, 진짜 그럼 좀 귀여운 버전도, 빨리 귀여운 거 한 번 할게요 네, 시작 아, 됐어 응 누구야 누가? 아, 소름 돋았어 우영아 우영아 좋아 좋아 우영아 장아지가 많네 뽕뽕뽕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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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고생이 많아요 진짜 그러면 이제 저희의 이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싶어서 저희 단체사진을 한 번 찍어봅시다 좋아요 빠르게 빠르게 단체사진을 찍어볼게요 마우랑 같이 이거 해주면 안 돼요? 좋아요 이렇게 손 앞으로 짱 펴기 좋아요 좋아요 한 손 한 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하고 싶은 대로 어, 그래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 왼손 잡이면 왼손 좋아 양손 잡이면 양손 보다해요 양손 양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트도 할까? 세트 하나, 둘, 셋 한 손 세트 와우 여깄다 여기 찜질방 같아 여기 완전 소방관 같아 그러니까 불가마 와. 여름 제대로 느낀다 와우 활동 어떻게 어떻게 호우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저희 다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펌펌펌펌팅 이렇게 외쳐줄 수 있나요? 펌펌펌팅이라고 해주면 돼요 세상 제일 우렁차게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펌펌펌팅 귀여워 오 고마워요 너무 잘했어 빨리 쉴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빨리 시원한 거 먹어 상체 인절미 방식 스토롬 펴서 좀 더 일을 안 돼요? 네? 스토롬 네 스토롬 완전히 그거잖아 오 멋있어 멋있어 오 멋있다 와우한테 제 근육 보여주고 싶다 너무 멋있어 근육이 진짜 대박인 거 알아요? 멋있어 진짜 너무 부드러워 춤으로 다져진 근육 운동 하나도 안 하거든요? 맞아 근데 다져진 근육 2개가 남았다 아 그러네 난 8인이 좋은가 봐 이거 하면서 좀 좋아지지 않았어? 나 조금 생긴 거 같아요 좋은 효과다 여러분 근육이 생기고 싶을 땐 펌펌펌에 추세요 펌펌펌이 좋아요 진짜 생겨요 진짜 와우들 더운데 너무너무 고맙고 와우들 네가 조금 펼쳐질 것 같으니 잘 가서 잘 쉬고 오늘 하루루 마무리도 잘 하길 바래요 맞아 안녕 와우들 안녕 고마워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 응 마지막 인사 좋아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진짜 최고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늘 시원한 거 찾아서 들어봐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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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민수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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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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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야 은은이 한참 고마워 Years 고低 멈추야 신나 남rul 아 기적 윤수야 mae seja wah 수 상 감사합니다.